에 서로 서로 네발이 에 서로 서로 네발이 에 서로 서로 네발이 민혁아 상체 세워 상체 자 민혁은 개인 최고 기록은 2m 40위의 기록이 남아있구요 자 민혁 자 쇼핑 성공 자 쇼핑 성공 자 쇼핑 성공 쇼핑 성공 쇼핑 성공 하나하나분 티켓을 민혁이 역시 체갑니다 자 이렇게 되면 자 2m 30에 에 서로 서로 네발이 에 서로 네발이 에 서로 네발이 자 민혁의 1차시 힘있게 세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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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성공 어 성공 어 성공 어 성공 어 성공 자 역시 민혁이 예 검증된 기량 잘하네요 민혁 선수 같은 경우는 오히려 낮은 높이가 아니라 점점 올라갈수록 더 실력이 나오는 그런 에 서로 서로 네발이 에 서로 자 민혁이 2m 50 본인의 기록은 2m 40위 최고 기록이었구요 자 자신을 넘는 새로운 기록에 도전합니다 자 민혁 네 자 민혁 응 으아아아악 으아아악 오공입니다 2m 60에 민혁 화이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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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천천히 기다렸다가 좀 편안하게 뛰면 성공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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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